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수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핫하죠? RTX 2060의 품질 비교입니다 앞서서 제 영상을 몇 번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해서 들고 나옵니다 오늘도 똑같구요 항목은 조금 조금 추가해 가고 있어요 좀더 디테일한 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요 영상을 보기에 앞서서 제한테 몇가지 주의점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60의 경우 매우 저렴하게 출시가 된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오해를 많이 샀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2060의 가격은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된게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들레인지급에서는 가격이 꽤나 올랐죠 그게 출시가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앞서서 2060 6기가 같은 경우에는 299달러의 출시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FE 에디션 기준으로요 지금 나왔던 2060의 경우에는 349달러로 50달러가량이 올라갔습니다 이 가격을 올린건 황의장의 가격 측정이 때문인데요 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고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우리는 미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면서 또 장사 속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미들급 치고는 비싼 제품은 맞습니다 다만 그때 제가 싸다고 말씀드렸던건 이겁니다 자 출시가가 349달러잖아요 여기 텍스 미포함이거든요 그러면 세액을 포함하면은 380달러가 살짝 넘을거에요 거기서 우리 지금 환율계산 1122원인가 그래요 그걸 곱하게 하면은 대략 43만정도 나옵니다 예 43만정도 나오는데 그 15일날 기준으로 가장 젊은했던 제품은 41만9천원이었구요 가장 비싼 제품이 52만원 가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거는 한 50만원에서 50만 중반까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42만원에 떡하니 나오니까 아니 생각했던거 봐 너무 싼거에요 유통했을때 이득도 남겨야되고 뭐 세액이랑 이것저것 다 닿으면은 꽤나 가격이 비쌀텐데 저는 뭐 적어도 40만원 중후반을 생각했거든요 42만원짜리가 딱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생각보다 너무 저렴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린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 듣다시피 1060 보다는 제법 비싼 가격이 출시된게 맞아요 1060 6기가 기준으로 초기 출시가가 38만원에서 40만원 중후반이었습니다 그게 비교하면은 한 5만원 가량이 상승한게 맞지만 달러로 50달러가 올라갔으니까 5만원 상승한건 사실상 정상적이었구요 초기 출시가 치고는 저렴하게 나온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달라요 15일 기준은 유통사가 직접 판매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임무를 남기지 않고 소량을 직접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18일부터는 소매사항이 판매를 시작했구요 유통사가 판매하던 판매물량이 대부분 다 동이 났어요 가격이 다소 올라갔어요 3만원에서 5만원 가량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면은 2060 가격이 좀 비싸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1원으로 10만원 15만원 더 보태서 2070 가겠다 그건 틀린 말 아니에요 지금 사신다고 하면 제가 좀 말리겠구요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기다려서 판매되는 제품이 좀 더 늘어나고 판매하는 소매상이 늘어나면 가격 경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정도 안정화되고 난데 사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거까지 딱 명심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가지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제가 MOSFET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이 MOSFET이 어떤 MOSFET인지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NCX 302150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MOSFET입니다 드라이버 MOSFET 괜찮은 품질을 가진 통합 MOSFET이에요 그리고 QM3816 같은 경우에는 N채널 MOSFET인데 듀얼 N채널 MOSFET이라서 한개가 상하를 다 출력해줄 수가 있어요 QN3103이랑 QN3109는 싱글 N채널 MOSFET입니다 그래서 두개가 하나 묶여야지 한개의 페이지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FDPC 5018SG 같은 이 제품도 듀얼 N채널 MOSFET이에요 그래서 한개가 로우, 하이 둘다 출력을 뿜어줄 수 있다는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사실 이거 종류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품질이 중요하지 이게 뭐 어떤 MOSFET인지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품질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드라이버 MOSFET이라서 사실 N채널 MOSFET보다 좋은 제품은 맞는데 그 드라이버 MOSFET 중에서는 제일 하급에 속합니다 일반 사업용으로 40도에서 125도까지 동작하는 제품이고요 보시면 출력량도 좀 작은 편이에요 2070에 비교해서 한등급 떨어진 제품을 사용한 겁니다 이게 FE 에디션에 들어가요 그 외에도 뭐 FE랑 서계가 비슷한 제품이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 N채널 MOSFET들 요 밑에 있는 것들은 N채널 MOSFET이지만 마이너스 55도에서 150도까지 동작을 합니다 이게 밀리터리 클래스라 그러거든요 군사용에 쓰이는 거에요 마이너스 55에서 150도까지는 그래서 N채널 MOSFET 치고는 좋은 품질에 속한 것들을 다 사용한 겁니다 결과도 따지면은 위에 드라이버 MOSFET나 N채널 MOSFET나 크게 품질 차이가 나지 않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숫자가 중요하지 참고로 예외는 있습니다 QN, QN 시리즈는 이 두 개 합쳐야 하나의 MOSFET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합친 거를 이거 하나랑 비슷한 품질로 보시면 됩니다 네 여튼 이것 간에 부품 간에 큰 품질 차이 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PDF로 그걸로 비교도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나오거든요 어 요 제품들 데이터 시트가 있어요 근데 그래프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품질은 다 고만고만하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캡피시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솔리드 캡피시터는 뭐 SP 캡피시터나 탄탈 캡피시터에 비교해서 확실하게 떨어지는 제품이 맞습니다 SP나 탄탈이 좀 저렴한 제품 사용하더라도 수명이 월등히 길기 때문에 솔리드 캡피시터보다는 가육도 비슷하고 뭐 수명이나 버틴 온도도 좋아요 특성도 좋고요 그래서 요 SP랑 탄탈은 비슷한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리드는 한 등급 쳐진다 라고 생각하세요 음 기본적으로 이제 부품에 대한 설명은 끝났으니까 이제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어 그래픽카드 종류는 말 그대로 그래픽카드 이름을 적어둔 거고요 가격은 오늘자 오늘 1월 18일에요 오늘자 기준 다나와 현금 최저가인데요 이거 변경이 심하니까 신경 안 쓰셔야 돼요 다충 대충 그냥 참조 마시고요 전원부 같은 경우는 앞에 붙었는 것들이 GPU 전원부고요 뒤에 거는 메모리 활동 전원부에요 그래서 앞에 게 사실 중요해요 뒤에 메모리 활동은 다 똑같이 2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보통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설계에 따라서 적어도 충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많으면은 반려 특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쪽이 부하가 적어서 더 좋습니다 전원부 모스팩과 캡시터 종류에 대해서 쭉 다 적어뒀어요 뭐 솔리드 캡시터 썼거나 탄탈을 썼거나 아니면 듀얼 엔채널 모스 썼거나 드라이븐 모스 썼거나 다 적어놨거든요 개수도 다 적어뒀으니까 요거는 보시고 그냥 직접 비교하시면 될 거고요 부스터 클럭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성능에 관련하기 때문에 GPU 부스터 클럭이 높을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팬 개수는 1팬짜리 빼고는 다 비슷하다 보면 돼요 온도상에 지금 문제있는 제품들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80도 넣는 제품이 없어요 일반적인 환경에서 그래서 팬 개수 2개 3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팬 버전은 소음이 심하거나 발열이 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케이스에 사용하시지 않을 분들은 원팬 버전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8핀 전원을 가지고 있어요 딱 한 제품 컬러풀 아이게임 RTS 2069 울트라 제품만 8플러스 8핀인데요 조금 오버스럽다고 보이실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8플러스 8핀이 저는 좋아 보기도 하네요 히트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확인 못한 제품도 있고 확인한 제품도 있는데 대부분 다 2개는 가지고 있어요 2개 정도만 해도 GPU를 쿨링하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요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GPU 온도가 착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게 좋은건 맞아요 어쨌든 2개 짜리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백플하고 LD 같은 경우에는 있는게 외형적으로 보기 좋잖아요 대부분 다 이건 동의하실까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있는 쪽을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점수 포함에 한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AS평가를 적어뒀거든요 여기는 보시면은 이엔테 조텍 갤럭시 ST컴은 좋다고 제가 구시라고 적어뒀어요 근데 이제 JC연이나 아니면은 웨이코스나 로얄클럽 DND컴은 좋지 않다고 적어두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JC연 웨이코스 DND컴은 통합 에이스센터를 운영합니다 CS이노베이션에서 직접 하거든요 근데 CS이노베이션이 JC연 자회사입니다 JC연에서 AS 받아보신 분들은 좋은 추억 별로 없을거에요 심지어 이거 CS이노베이션도 생각보다 AS가 번거롭고요 왜냐하면은 AS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 제품이 아니니까 우선 이제 AS 의뢰한 회사 있잖아요 예를들면은 웨이코스면 웨이코스 아니면 JC연 JC연에서 물건 시리얼 확인하고 그리고 제품이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요 그럼 다시 AS 보내주기 때문에 AS 시간이 길게 걸려요 거기다 좀 더 까다롭기도 하고요 규정이 그래서 요 제품들은 BED라고 적어뒀고요 로얄클럽은 얼마전에 아수스가 AS 2관을 로얄클럽을 했거든요 근데 이 로얄클럽에 대해서도 안좋은 평가가 정말 많더라구요 AS가 좀 많이 까탈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원 자체가 이제 지식이 그리 뛰어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이거는 저도 제 생각이 아니라 저 적은 거 그대로 다른 분들이 평가한 거 그대로 그냥 읊어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ED 쪽으로 뒀습니다 예 온도 같은 경우는 앞에꺼는 전원부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꺼는 코오부 온도를 얘기하는 거에요 모든 제품을 다 확인하지 못했고요 리뷰가 적혀있는 제품들은 대충 확인을 했어요 참고로 FE 에디션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코오부 온도는 마이너스 4도 적혔으면 FE 에디션보다 4도 낮기 때문에 68도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냥 1도나 5도 적혀있으면 FE 에디션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기가베이트 UDV 제품은 77도로 FE 에디션보다도 제법 높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뒤에꺼는 기판이나 특수사항을 제가 적어둔 겁니다 제가 우선 추천드리는 4가지 제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4가지 제품은 엔텍 스톰 조택 게이밍 AMP MSI 게이밍 Z 트윈 프로젝트 7 그리고 펠릿 2060 게이밍 프로 이 제품들을 우선 추천을 드려요 자체 평점에서 높게 줬거든요 높게 준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엔텍 스톰 듀얼 제품은 일단 전원부는 그냥 무난해요 딱 보면은 FE 에디션하고 별번 차이가 안나요 클럭이 매우 높아요 FE 에디션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150 정도가 높거든요 펭개수도 동일하고 히트파이프는 두 개 들어가 있는데 좀 아쉬운건 백풀이 없는게 약간 아쉽긴해요 엔텍 AS는 정말 잘해주죠 근데 온도를 보면은 코어 온도가 이 FE 에디션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히트 싱크라든지 아니면은 펜의 디자인을 매우 잘한 것 같습니다 온도가 매우 낮게 나오고 뭐 모든 면에서 어디 하나 FE 에디션보다 뒤떨어지는게 없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줘서 8점으로 측정하고 이 제품 추천을 드립니다 조텍게이밍 ANP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예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한단계 품질이 떨어진 제품을 쓴건 맞아요 솔리드 캐피스트를 썼고요 엔채널 싱글 엔채널 MOSFET을 사용했는데 그거 두개 써서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MOSFET이 12개지만 사실상 보면은 그냥 드라이버모스 한개랑 요거 두개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6 플러스 2라고 보셔도 됩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는 두개이기 때문에 이거 QM3816을 사용했고요 듀얼 엔채널 MOSFET을요 나머지는 이렇게 밑에 적어둔채로 3109나 3103으로 두개를 한개로 묶어서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요 제품들이 밀리터리 클래스에 가깝게 온도도 높고 부하도 많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출력량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숫자로 봤을 때는 이제 FE 에디션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래서 녹색으로 일단 칠해줬어요 어 클럭 같은 경우에는 1800정도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FE 에디션보다 꽤나 높게 나와요 좀 갑준렬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모든 면에서 다 봤을 때 LED가 없는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조택이 또 AS는 잘해주고요 예 온도 같은 경우에도 FE 에디션과 동일해요 클럭을 많이 올린 것 치고는 다만 또 단점이 소음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째했든 산다면은 말리지는 않을 거에요 흐허허허허 아 이거 C 8점 지고 생각하니까 7점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감점 여인 너무 많네요 빨간색에서 제외해야 겠다 아 네 설명하면서 보니 감점 여인이 너무 많아요 어 여튼 요제품 넘어가고 이제 MSI 게이밍 Z를 한 번 읊어 드릴게요 얘는 이제 커스텀 기판 상하고 초크가 5플러스 입니다 어 얘네 MSI에서 쓰는 용그레진 커스텀 초크를 사용해요. 품질 제법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전원부는 듀얼 앤 채널 MOSFET을 썼는데 이거 전원부 1개당 2개를 할당했어요. 그래서 10 플러스 2가 되구요. 솔리드 캡시터 사용했지만 요 앞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찌 됐든 좀 넉넉한 MOSFET을 사용했더라구요. 클럭도 꽤나 높게 됐어요. 1830 히트파이프를 4개 써서 코오브 온도를 충분히 높은 클럭에 비해서 시원하게 해줍니다. 보시면 F-Edition보다 온도가 제법 낮게 나와요. 전원부 온도는 다소 좀 높긴 한데 부품 품질에 따른 것 같구요. 어찌 됐든 전체적인 평가로 봐서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점수를 높게 준거는 백플하고 LED가 둘 다 있어요. 외형적으로 이쁘기도 하구요. 그리고 이게 쿨러 디자인이 좋아서 팬이 크고 소음이 크지 않습니다. 한 평균 정도 소음이 나옵니다. 제품이 클럭에 비해서는 이것저것 전원부라던지 아니면 소음면이라던지 온도면이라던지 마음에 들기 때문에 꽤나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다만 큰 단점이 많았습니다. AS는 CS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또 추천 제품 중에 하나 펠렛 제품 펠렛 게이밍 프로는 엔비디아 스톰엑스 듀얼이랑 쌍둥이 제품을 할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쿨러 디자인만 살짝 다르고 안에 들어가 있는 팬이랑 히트파이프나 히트싱크나 전원부 모든 면에서 클럭까지 동의라도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딱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클럭도 똑같고 전원부도 똑같고 히트파이프도 똑같이 썼어요. 다 똑같이 썼어요. 위에 스톰엑스 듀얼이랑 유통사만 좀 다른거죠. 유통사만 ST컴인데 ST컴은 ST컴 자체 AS를 하고 있는데 평가가 제법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쿨링 성능도 FE 에디션보다는 착한 편이고요. 전원부 언드도 착한 편이에요. 제일 큰 장점은 가격도 착합니다. 스톰엑스 듀얼 엑스보다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이 두 제품을 우선으로 추천을 드릴 거예요. 이 두 제품을 사시고 만약 이 두 제품이 백펄이 없어서 뽀데가 좀 덜 난다. 나는 좀 더 뽀데 난거 사고 싶다 하시면 좀 비싸더라도 게임제트 트임 프로저넷 7 이거 사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 이 제품이 싫고 그래도 저는 아수스틱스 뽀데를 갖고 싶다. 아수스틱스 말리지 않습니다. 이거 평점 7점이나 줬어요 제가.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제가 대충 설명드리자면 이 놈이 진짜 온도가 제일 착하거든요. 전 제품에서. 특히 퍼포먼스 모드로 했을 때 마이너스 15도예요. 코어 온도가. 50몇 도에서 놀아요. 클럭도 퍼포먼스 모드. 게이밍 모드에서는 가장 높게. 1860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다면 AS가 로얄클럽입니다. 로얄클럽. 가격이 아마 비싸게 측정이 될까요. 전원보도 8 플러스 2로 충분히 괜찮은 전원보를 가지고 있어요. 설명은 대충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또 이 제품까지도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나머지 두 제품 추천은 컬러풀. 아이게임 울트라 제품. 이 제품도 전원부 괜찮습니다. 다만 클럭은 조금 낮아요. 그래도 게이밍 모드 켜면 1755 정도 나와요. 온도가 3편이라서 착한 편이에요. 마이너스 6도. F2 기반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6도예요. 이 온도는 아수스 다움으로 착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일 좋은 장점이 있어요. 쿨러가 조용해요. 얘는 퍼포먼스 모드 이런 거 상관없이 쿨러가 꽤나 조용한 편입니다. 이 제품은 좀 조용한 소음을 원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3펜 버전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딴 제품은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없는데 그나마 게이밍 OC 제품 이 제품은 조금 높게 줄 수가 있어요. 메탈 초크 좋은 거 사용했고요. 전원부도 SP와 탄탈캡을 사용한 나름 준수한 품질. FE 에디션과 비슷한 품질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스트 클럭도 꽤나 높은 편이고요. 펜 개수 3개라서 나름 쿨링 성능도 마이너스 오드로 괜찮은 편입니다. 전원본도도 80도까지 가지 않아요. 70 몇 도면은 이 정도 오버클럭한 거 치고는 착하다고 봐요. 거기에 이제 백풀하고 LED 다 있어가지고 보기에도 예쁘거든요. 얘는 소음은 이제 평균적인 소음이라고 합니다. 심하진 않아요. 제가 추천드린 건 딱 여기까지고요. 요 다음 항목들은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 뭐 에브가 거는 가격도 비쌌는데 백풀도 없고 LED도 없고 좀 그렇죠? 뭐 아수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시가 안 되었고요. 벤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펙을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메인보드 기판 디자인이 어딘지 확인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평가를 못하여서 추천을 안 했습니다. 남의 또 1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딱히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제품 뭐 블러워 제품 이런 거 이런 제품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남의 제품들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펜을 보고 제가 생각이 다르면 다른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표는 제 주관적인 성격이 들어간 건 자체 평점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작성된 표입니다. 그리고 이 표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당장 나오는 제품은 이 표와 동일한 제품이 나올 건데 예를 들어 이 제품이 불량이 다수 생기거나 아니면은 부품이 좀 더 저렴하고 좋은 부품이 생기거나 뭐 단가 떨고기 위해 전원부 조금 바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리버전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깐 현재 시점에서 이 표를 확인하시고 내가 이것저것 고려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하는 데는 사이트는 여러 개인데 해외 사이트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링크를 따로 남기지 않을게요. 해외 사이트를 제외하고 이제 국내 사이트는 뭐 하드웨어 배틀이라든가 아니면은 케이사 존 요인들 참조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전원부 같은 경우 이렇게 일일이 데이터 시트를 다 확인을 했고 음 기판 디자인 같은 경우도 요 그래픽 카드 제가 기판 디자인 다 일일이 사진 찍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맞을까요? 당시 나오는 거는 자 2060의 품질비교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물론 없는 제품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바뀐 제품도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음번에 좀 더 많은 제품이 나오고 좀 더 비교가 완벽해지면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당장 뭐 급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지금 당장 사지는 않더라도 일주일 2주 못 기다리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뭐 틀린 사항이나 보시면 실수한 게 있다면은 리플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수정을 다 해둘 테니까 물론 리플로 수정을 합니다. 영상 수정은 잘 안되거든요. 일단 올린 건 수정이 안되더라고요.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